저는 지금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있구요 이곳에 까마귀를 아이언 크로우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선박 해체소 주변 철사들을 날라서 둥지를 튼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여기 사람들 모습이라 많이 닮아있다 라고 하는데 너무나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선박 해체 마을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숙소에서 뉴마켓까지 믹샤로 이동해야 돼요 근데 믹샤가 너무 잘 잡히는데요 오늘 음수 좋은 날일 것만 같네요 치타공을 출발해서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지금 이제 쿠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거든요 되게 생소해요 이 지역 자체가 되게 이제 작은 마을 느낌이 크네요 이런 이제 바나나들도 많이 팔고 있고 스낵 요런 것들도 많이 팔고 있구요 여기 살짝 초등학교 느낌이 드는데요 애들 살짝 야외 나와있는 거 보니까 쉬는 시간 맞죠 샐렘 알레이쿠 샐렘 알레이쿠 샐렘 알레이쿠 네 아 아 아 마이 네임은 현수 팍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는 길에 보여서 잠시 들린 학교 난생 태어나서 외국인을 처음 보는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허락을 받고 교실 구경을 한번 해봤는데요 1, 2, 3, 4, 5, 6, 7, 8, 8, 9, 9, 10 잠시 어린 친구들과 만남 덕분에 벵골 숫자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이 친구들 덕분에 쿠미라 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어요 쿠미라 마을을? 쿠미라 마을을? 쿠미라 마을을? 네 1,000원 10루피 10루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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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을 끝냈어요? 네 너의 릭샤가? 네 너 몇 살인가요? 17살 17살? 네 17살이 되었군요 여기 릭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네 네 나 알았어요 네 너의 형님이요? 네 네 아니 아니 여기 그냥 가르쳐요 네 여러분이 가르쳐요 10살? 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릭샤가 필요해요? 네 네 저는 릭샤가 필요해요 네 네 네 아이스크림이 필요해요? 네 아이스크림 네 여기 릭샤가 필요해요 어떻게 지났어요? 이 지역은 얼마나 지났어요? 이 지역은 얼마나 지났어요? 네 저는 이 지역에 지났어요 아 여기 지났어요? 학교 학생이에요 학교 학생이에요 네 학교 학생이에요 네 여기 여행을 걸어요? 네 천딥 네 여기 있는 천딥 여기 있는 천딥 아 여기 있는 천딥 네 경선이 있어요 천지 아 여행을 다루는 천딥 여기 있는 천딥 네 이 시행은 다른 천딥에 다른 천딥에 관계가 있어요? 아니요 이 시행은 저지 네 이 시행에서 이 시행은 은근으로 예, 아이스크림 굿? 아이스크림 굿? 구르러저를 구르러저를 하라 이 사이클로르 브릿지 구하는거? 네 근데 이 지역은 이 지역이었어요 네, 이 지역이었어요 이 쿠미라 다리는 샌드윕이라는 섬과 쿠미라라는 지역을 연결하는 페리 정류장이였어요 1보처는 22명이였어요 1보처는 20명이였어요 그리고 몇일까요? 380룩 380룩 50분이였어요 아이스크림은 언제 기억나요? 2022년 2022년 1년 전에 사이클론 이름은 이안아마셀지벨 치트랑 치트랑 사이클론 이름은 치트랑 치트랑 그래서 그 사이클론에서 많이 죽었어요? 우리 사이클론은 5명이였어요 사이클론이였어요 5명이였어요 5명이였어요 사이클론이였어요 그리고 펄밭이다보니까 선박해체를 하기 되게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 라고 해요 이 자연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박해체를 하는거죠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냐 철사들을 모아 둥지를 트는 아이언 크로우 이들이 있다라는 건 주변에 분명히 선박해체소가 있다라는 증거 아이언 크로우 죄송해요 안에 도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일단 오늘 세번째 탭자다 오늘 몇번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와 이거 다 유류관이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네 여기는 치킨을 다 그냥 방목하고 키우네요 와 얘네 뭐야 오골개야? 오골개야? ㅎㅎㅎㅎ 이게 다른 회사예요? 네 도착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进을래요? 도착해 있다든지? 도착해? 도착해 네 아... 문 닫아 버렸네요 아니요 아니요 왜 도착하는지? 실례 실례지만 한국에서 온 것 같아요 여기 방문합니다 여기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방문하는 곳에 오실까요? 아니요,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되세요.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의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가면 되세요. 가까이서 보는 거는 안되네요. 제가 인터뷰할까요? 와우, 다가. 5th time, they all declined, we entered inside the site. Do you have any idea why they declined us to come inside? 6th yard is crime, so no camera any people. Excuse me sir, can I come inside? No. Again. Working people, company not allowed, and other people. That is simple reason, because I'm a foreigner. What about you guys? Can you guys come inside? You guys can come inside, but not me. You can come inside. I think it's a big one. It's a great one. It's a good one. It's a beautiful one. A big one. It means that you can't see the building in the field. It's a big one. This is a cement. Can you come inside? 이거 되게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소똥이야 뻘밭에 빠져가지고 춥진 않겠죠 보면은 구멍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에서 꽃게 잡고 하면 대박일 것 같은데 이것은 키친피쉬입니다 아주 작은 피쉬입니다 아주 작은 피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러 가야해요? 먹으러 가야해요 다른 지역 지역과 비치 사이의 파티션이 되요 네 이게 여행이예요? 우후, 자로스 우리 여행이 없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의 삶이 없죠 숱사는 거 아니지? 그들은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우리의 나라에 앉아있지요 와, 여기 숨고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갈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애들밖에 없구나. 야 너 뭐였다고 쉬고 있어 여기서. 히스 인조잉. 이리 와. 저거 봤어? 와. 와우. 너 좋은 갓이야? 네. 너 좋은 갓이야. 너 좀 더 해야 돼? 네. 아니. 왜 안 돼? 그래서 힌디 아니면 무슬림인가요? 네.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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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디는 무슬림이에요. 네. 힌디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네. 다른 관계자. 네. 다른 관계자. 모든 관계자. 그래서 오늘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네. 힌디는 블루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같은 유니폼. 네. 너는 결혼이 없지?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너는 여자친구가 없지? 아니. 아니. 제 최고의 친구가 있는 학생들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지? 아니. 아니. 너의 부모님은 누굴을 결혼하거나, 너는 누구에게도 선택하거나? 성명은 누구에게도 선택하거나? 우리 가족은 아주 작은.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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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거 실수한 거 같은데? 모든 사람은 왼쪽으로 밥을 먹는데 저는 왼쪽으로 밥을 먹어요 일단은 돈을 드렸어요 뭐 한 500 다카 정도인데 그래도 충분히 만족을 하세요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직 선박 해체하는 작업들을 가까이서 못 봐서 여기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거기 선박 해체 작업하는 현장을 조금 더 보려고요 다시 만난 아이언 크로우 머지않은 곳에 선박 해체소가 있겠네요 왠지 또 다른 선박 해체 작업소에 도착한 것 같아요 가까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 이제 선박 해체 작업하시는 분들 휴게실인 것 같아요 마실 거 많네 이거 한번 먹어봐요 로얄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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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얄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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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드신 타이거 타이거 이거 한번 이거 먹어야지 가져오고 타이거 음 아이쿠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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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도 나누고 조금 친해지고 나니 이 주변을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보니 낚시하는 배를 태워준다고 하네요 낚시배를 타면 선박 해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우선 탑승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주변에 대형 선박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선박들을 해체하는 작업들을 최대한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오늘 수확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이제 선박 해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줌을 잔뜩 당겨도 이게 맥스예요 지금 선박 해체하는 건 안 보이는데 여기 주변에 선박의 최소가 100개 이상 위치해 있대요 낚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쓰레기 낚시하러 왔네요 다시 이제 출발했던 항구에 다시 정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탑승했던 보트에도 새우도 많이 잡았고 고기도 한 10마리는 잡았습니다 환경보호도 하고 그리고 고기도 잡고 일석이조네요 안녕하십니까? 굿 땡큐 포 에스킹 땡큐 고기도 잡고 한국에서 볼 수 있었네?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조금 볼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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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고마워요 여기고 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의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의 목소리가 정말 좋아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씩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 목소리가 필요해요 제 목소리가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거의 다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꼬였어 길거리에서 선박의 채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청년을 만났어요 제 이름은? 한국에서요 한국에서요 여기 일어나세요? 아니요 저는... 아... 쉬는 시간인 것 같아서 차 한잔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네! 유튜버? 유튜브 채널? 아...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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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두 주간이기간이어서 한주간이기간이에요 근데 저녁 더 여행을 가고 그리고 여기 곳이 권장이에요 제가 세계 ressource 사이오에서 keine? 나 그냥 술안정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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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제 공부에서 그 후회에 대해서 가족이 몇 가지? 가족과 함께하는 게 제 가족은 나의 팀이라고? 제 가족은 고리, 제 모가 제 작은 Mommy 네, 그냥 인텔 레벨 인텔 레벨 가족들은 어떤가요? 가족들은 지태봉원에서 가족들은 부디스태, 부모님, 부모님, 3년이 이 작업을 좋아해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결혼하시나요? 아,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여기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저는 항상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 제가 9개의 공간을 방문했을때 다가오고, 다가오고, 왜이래요? 왜이래요? 왜냐면 있는 법이 없어요 내일은 오후인가요? 내일은 공 alors 저녁은 일을 잘 하지 못해? 선생님의 작업을 좀 더 인터뷰할 수 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여기 마지막 열 번째까지 왔는데 실패해요. 다행히 여친구가 여기까지는 데려다줬는데 아쉽지만은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시간에 감사하고, 당신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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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의 투어리스트입니다. 제가 여행을 방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여행을 방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업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헬멧, 선글라스, 글러블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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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크. 마스크? 글러브? 샷봇? 아, 붓. 샷봇. Are you safety? Yeah, I feel safety. He's fully safety. So no more injury, animal? No accident? No accident. Your animal? 고철들을 잔뜩 모아서 이동시키네요. 이 방글라데시가 철 생산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게 범람 지역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철을 사용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선박 해체를 해서 나오는 철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해요. 오늘 많은 선박의 채소를 둘러봤지만 정상 영업하지 않는 선박의 채소는 너무나 고요했어요. 저는 아르헨티나의 팬이에요. 아르헨티나의 팬이에요. 저는 브라질의 팬이에요. 저는 브라질의 팬이에요. 샷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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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상했었을때는 여러분, 영접공들도 기본 장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You have protective helmet. You have boots. You have gloves. Gloves. Right? 모든 보호 장비들을 다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한다라고 해요. 샷봇. Your name? My name is Helal. Saral. Helal. Haral. Nice to meet you. Helal. Haral. Yes. 발음 부지향이 어렵네요. Kodom Rusul. Kodom Rusul. Kodom Rusul. Is it ship breaking yard? Yes. Ship breaking yard. So you happy? Are you happy? And you? I'm not happy right now. Because you make money. You work. But I don't make money right now. So I'm not happy. You know, no money. No honey. No happy. So sad. You feel sad? Thanks bro. Is this fun? You married? Yes, yes. How many kids? You? No. I'm not married. No kids. Love love? No love? Yeah. Love love? No, no, no love. Conversation, conversation. They want some conversation with me? Yeah. So what's your name? Can I interview? My name is Liza. Can you introduce? My name is Sadia. Sadi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at do you study?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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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study? What are these books are? Can you show me? What do you study? Book. Book. Can I see? Can I see? Wow. It's all in Bengali. Oh, you guys study English here. Oh, you guys study English here. Oh, they're studying English. Good. Wow. Class 5. Class 5. Class 5. Yeah, yeah. You guys are very intelligent. Anyway, have a good day. Happy. Thank you. Thank you. Avaatar talking is fun. It's about 5.40. It's about 5.40. It's about 5.40. I've never seen the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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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s almost the last challenge. I think it will be my journey.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Family trip going? Oh, he's going to solve the walls. Oh. A beautiful幻. Who's there? I'm a vlogger. Can I come inside? No. No entry. No entry? Please. Just 5 minutes. 직원들에게 연락을 보내주세요. 선생님? 안에 도착하지 않나요? 그냥 앉을까요? 야호사는 두 사람은 откры지다. 다른 곳곳에 참고하였다. 이곳은 많은 곳곳에 참고 가사 losers. 그래서 생각도 뭐 안 하시더라? 사실, 이 아예 기업은 사용이 없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메산 촬영 비디오도 없었어요. 아, 그런데 여행사는 그냥 비디오를 못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여기 일어나고 싶어요? 여기 일어나고 싶어요? 사실, 쇠레리도 아니고, 쇠레리도 아니고, 쇠레리도 아니고, 쇠레리도 아니고. 여기, 쇠레리도 12,000원, 15,000원을 받았어요. 그냥 쇠레리도 아니고. 네. 넌 너도 여기 더, 더, 더 많이 받으실 수 없지? 근데...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없지. 여기 경험은? 내 경험은... 제가... 제가... 테올로지 미니스트리 딥러마 CDC 다가가. 네. 그래서 여기 경험을 안 만들 수 없지?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일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4년이요. 4년이요! 4년이요! 네. 잘 지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선박 애체 작업의 시초. 1965년 사이클론. 이 사이클론이 치타공을 강타하면서 해변에 자초된 선박 애체 작업이 방글라데시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생겨난 아이언 크로우들. 쿠미라 지역에서 아이언 크로우들을 보면서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봤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